안녕하세요. 영화 샘의 감독 황교일입니다. 11월 29일 개봉하는 영화 샘 꼭 잘 봐주시고요. 3년 만에 개봉하는 거라서 정말 많은.. 아이고.. 3년 만에 개봉하는 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떨리고 준비를.. 아.. 어떻게 해야 될지.. 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떨리네요. 11월 29일날 극장! 네 완전 올겨울 풋풋하고 손난로 같은 영화 완전 가슴 따뜻 막 완전 샘솟는 샘입니다, 여러분. 좀 더 해주고.. 아이고.. 여자들은 키스하고 싶을 때 신호 같은 거 없어? 일명 키싱유 베이비라고? 뚜뚜루 뚜뚜뚜 샘이 맞지? 엄두샘이.. 언제부터 샘이랑 같이 있었던 건데, 어? 파이! 누구야? 첫사랑이야. 착겨. 아무나 샘으로 보이는 거 같아. 근데 얼굴도 못 알아본다면서 어떻게 찾아요? 장미꽃은 보증 안화도 향기로 알 수 있잖아요. 그가 흥원하고 있어? 뭐하는거야? 그래서 psych이 줄어들어.. 감사합니다.